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% 수준으로 현실화한다고 밝혔습니다. 매년 평균 3%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올려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최대 10년, 단독주택은 최대 15년,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여면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, 지역가입 건강보험료, 기초연금 등 각종 조세 복지 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%까지 올라갑니다. 가격과 유형별로 현실화율 90% 도달까지 차이는 있지만 매년 평균 3%포인트씩 현실화율을 올립니다.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는 65.5%, 단독주택은 53.6%, 공동주택은 69% 수준입니다.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에서 10년, 단독주택은 7에서 15년,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율 90%에 도달하게 됩니다. 가격대별로 더 세분화해 살펴보면 시세 9억 미만의 공동주택, 즉 아파트는 각각의 현실화율 편차가 크기 때문에 2023년까지는 평균 현실화율 70%를 맞춥니다. 이후 2030년까지 매년 3%포인트씩 올려 현실화율 90%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. 9억원 미만 단독주택은 셈법이 조금 다릅니다. 평균 현실화율이 52.4%인 시세 9억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%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%를 올립니다. 9억 이상 주택은 9억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 내년부터 매년 약 3%포인트씩 현실화합니다. 이럴 경우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 시세 9억에서 15억원 구간은 90%까지 7년,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이 걸립니다.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 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억에서 15억 구간은 10년, 15억 이상은 7년에 걸쳐 현실화율 90%를 달성할 방치입니다.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 이용 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아 시세 9억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매년 약 3%포인트씩 현실화됩니다.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의 경우 연 3에서 4%, 단독주택은 3에서 7%, 토지는 3에서 4%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만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균형 재고기간 중 연간 1에서 1.5%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.